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만 하고 있는 15년째 카트라이더만 하고 있는 DJ 임태칸인데 오늘 시간에는 차이나상의 동방룡주에서 랩타운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흔한 트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랩타운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좋았어. 이거 한 명 더 올라와야 돼. 야. 이거 한 명 더 올라와야 돼. 야. 이거 한 명 더 올라와야 돼. 야. 이거 한 명 더 올라와서 여기 한 번 더 뚫어야 돼. 아. 이거 한 명 더 올라와 봐. 야. 좀. 뭉쳐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돼지야 잠깐만. 돼지야 잠깐만. 돼지야 잠깐만. 자. 밀어봐. 돼지야 밀어봐. 계속 밀어야 돼. 계속 밀어야 돼. 계속 밀어야 돼.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계속 밀어야돼 돼지야 계속 밀어야돼 계속 밀어야돼 어디가 어디가 뒤로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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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고있어 그렇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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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아아아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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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지마 뒤로가지마 조심 조심 컨트롤 조심 끝까지 밀고 있어야돼 아니 그냥 뒤로갔다 할 필요없이 그냥 내 앞에 차만 되면 돼 내 앞범번만 계속 밀고있어 앞범버를 밀어야돼 앞범버를 밀어야돼 잠깐만 그거 뒷범벌잖아 뒷범벌을 밀면 안돼 앞범버를 밀어야돼 앞범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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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니가 앞범벌으로 막는 역할을 밀어야돼 나 끝까지 밀어야지 그렇지 되지 잘했어 오구 오구 잘했어 잘했어 자 성공 자 이제 간다 간다 레전드다 이제 제발 진짜 힘들게 왔다 자 요기서 요 밑에 그릇 요 밑에 떨어지면 되지 파질라네 이거 파질라네 이거 아아 여기도 막혔어 아아 아아 여기도 막혔어 아아 막힌 데이 존나 많다 대박이다 여긴 빠지겠죠 근데 오 안빠지네 어 어? 잠깐만 안빠져 오 신기해 뭐야 어? 어 안빠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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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요 앞에는 빠질까? 아씨 야 이 밑에 내려가봐 아씨 이건 빠질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잠깐만 잠깐만 야 애들아 이 밑에 내려가봐라 아 여긴 빠질 것 같은데 애들아 여기 빠지겠지 안떨어진다고? 진짜로 믿는다 이거 다음에 좀 사람 많을 때 해볼게 여러분 야 일단 오늘 이 정도만 찾자 일단 이 정도만 찾고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자 정확하게 저기 어떻게 갈거냐면 왼쪽에 마우스 보이세요 혹시? 잠깐만요 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난간이 있어요 난간 난간으로 해갖고 반대편으로만 난간이 쭈욱 연결돼있어요 보이지?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난간 쭈욱 연결돼있어요 그래갖고 저 끝까지 쭈욱 한번 가볼라구요 네 금방 운명주에 난간 쭈욱 한바퀴 저기 끝까지 갈 수 있거든 마치 여기 보이지? 요 사이로 요 사이로 난간 보이시죠 요 사이 어 일단은 오늘 1차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질 것 같은데요 인지 오늘 고생했습니다 일단 꼬리해주세요 이제 마무리